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시적의 약속. 소시적. 근데 이제 시고하실 때 조금 더 다리를 좀 더 드는 게 나아요. 다리 드실 때 상처에 뒤로 가시면 안 되고 포스가 저기 있잖아요. 그럼 글로벌이 벨트 쪽에 놔두고 네. 거기서 그대로 숙여서 사인해보시면 돼요. 진짜 딱 한 번뿐인 공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진짜 하나 둘 시고했던 분들 중에 제가 받았던 분들 중에 공이 제일 좋아요. 야구를 하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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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비가 너무 마음에 드셔볼게 안 드세요? 네. 이제 similar 보관할 때 이제 너무 잘 들어서 드랑스 동생이 똑같이 사진도 안 돼. 우리 친구 갈 때 어서 오세요. 우리 어린이 등을 보지 마세요. 네. 등 보지 마세요. 등 보지 마세요. 팀 옮기고 나서 첫 사인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되게 즐겁게 했고요. 이런 자리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사인회를 되게 오랜만에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자리가 정말 계속해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그렇게 그려줘서 고맙고 또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저랑 던지는품이 진짜 비슷하더라고요. 그림을 너무 이제 특징을 잘 잡아서 그린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야구 잘하겠습니다. 네. 이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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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이 실력이 갑자기 대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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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을뻔 했죠? 죽을뻔 했어요. 진짜요? 봉이 여기 찍으신 거 왔어요? 아 진짜? 네. 근데 그 장면을 찍어서 아 진짜요? 찍었기 때문에 그 찍으면 미드컨더만 하시죠. 진짜요. 진짜 죽을뻔 했어요. 그렇지. 안녕하세요. 안녕. 아프지 마세요. 열심히 하세요. 제발요. 나 가 이제. 안녕하세요